보석 감동사 국가기술자격 대비 보석학 1반 오늘이 3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1, 2강 동안에 보석의 물리적 성질, 과학적 성질, 결정계 이런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셨고요. 3강에서는 우리가 보석의 색을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전자기 스펙트론부터 시작해서 자색보석, 타색보석 그리고 간섭현상이나 회전현상에 의한 보석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보석에서 나타나는 분산이나 휘강이나 섬강의 의미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굴절로 나타나면서 굴절계를 사용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3강에서는 빛과 연관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잘 정리를 하면 보석학에서는 사실 유색보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유색보석은 말 그대로 색이 있는 보석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색에 대한 얘기가. 그러한 내용들로 여러분도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전자기 스펙트롬을 이해하고 발색 원인을 학습하고 그다음에 빛의 회절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시게 되고요. 광택이라든지 윤에 대한 이런 현상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지까지도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체에 빛을 비쳤을 때 반사가 되거나 흡수가 되거나 투과가 되거나 산란이 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머지의 광원들이 나머지의 빛이 우리들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들의 눈이 자극을 받아서 뇌가 인지해서 아 무슨 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인간이 색을 인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티아라에 정말 다채로운 색깔이 있는 보석들의 티아라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런 색깔들이 우리 눈에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매력을 주는지가 유색 보석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 되는데 때로는 아름다운 때로는 자극적인 때로는 어두운 때로는 색이 없는 이런 것들 또한 이 보석의 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자기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접하는 게 이제 가시광선이 되겠죠. 또 가시광선의 색깔은 빨주노초파란보 무지갯빛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애들은 적외선. 그러니까 적외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언뜻 들어보시면 몸에 나쁘지 않거든요.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애들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그런 광선들이 되고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친구들은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우주선. 그러니까 이런 광선들은 파장이 짧을 뿐더러 사람 몸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광선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체가 전자기 파, 전자기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스펙트럼을 얘기할 때에는 나노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이 나노미터라고 하는 단위는 빛의 파장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단위입니다. 1나노미터는 10에 마이너스 9승미터. 그러면 100만분의 1미리미터니까 우리가 정말 눈으로 구별할 수는 없겠죠. 또 1나노미터는 10옹스트롬. 그래서 이 가시광선의 파장들은 380에서 780나노미터의 영역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3,800옹스트롬에서 7,800옹스트롬이다. 이렇게 해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옹스트롬 단위가 10단위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 10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감마선이나 엑스선은 의료용. 으로 시작해서 이제 엑스선이나 감마선은 보석에서도 왕왕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엑스선 기법을 이용해서 보석을 감별하거나 감마선을 이용해서 보석의 색깔을 향상시키거나 그리고 이제 자외선 같은 경우는 그 형광반응을 통해서 보석의 진보 판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 자외선은 사실 우리가 노출됐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광선이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검사하는 방법, 검사하는 순서만 잘 지켜되면 크게 무리는 없고요. 이론적으로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색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가시광선을 기점으로 해서 780나노미터 쪽은 적색의 영역이고 380쪽은 자색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색 쪽에 붙어있는 자외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뭐 자외선 쉽게 볼 수 있는 게 칫솔 그 살균 제품들 아니면 음식점에 가면 컵을 넣어두고 있는 자외선 살균기 그 보면 약간 푸르스름한 빛을 갖고 나타나거든요. 그게 바로 그 자색 쪽 라인에 가시광선 파장과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색깔로 느껴지는 거고요. 적외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찜질방에도 원적외선 찜질방, 원적외선 치료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색깔이냐면 붉은 색깔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뭐 이제 콧물치료 한 대거나 귀가 아파서 갔을 때 이렇게 빨간색 광원을 대는데 그게 바로 적외선이고요. 적외선은 파장의 길이가 길어서 우리들의 피부나 뼈에 직접적으로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의 어떤 그런 광선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는 짧지만 이 살균, 소독 이런 걸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대신 우리 피부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뭐 선크림 꼭 써야 된다 밖에 나가면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직접 닿게 되면 피부의 노화 현상이나 뭐 기미, 주근깨 뭐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고요. 다만 자외선 적외선은 요즘 적외선 형광 분석기, 자외선 형광 분석기 이렇게 X선도 마찬가지입니다. X선 회절 분석기 등 이 보석학에서 정밀검사 기법으로 이 진보 판별을 할 때 다양하게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외선은 적색보다 이제 파장이 긴 그런 파장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원적외선, 중적외선, 근적외선, 짧을수록 근, 중, 적 이렇게 길게 이제 세 가지의 단위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적외선 형광 분석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석에 특히 이제 유색보석에서 산지구별이나 또는 진보 판별 사용할 때 요즘은 이제 정밀 분석기기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석학 포토블 기구에서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기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적외선 파장이 가시강사 적색의 영역에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자외선은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포토블한 기구에서 자외선 형광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외선 형광기에는 장파와 단파 두 개의 파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보석에다가 자외선 파장을 비쳤을 때 나타나는 형광의 색을 가지고 보석의 특징들을 판별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고요. 아마 1강 때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우리 학생분들은 형광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버마산, 미얀마산, 루비의 형광과 태국산, 캄보디아산이 형광이 틀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외선에서 장파와 단파를 비추었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 화면에는 푸르스름하게 나타나, 초키한 색깔로 나타나는 게 형광 반응이고요. 보통 10나노미터에서 380나노미터까지 자외선의 파장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파 파장이 200에서 280, 중파 파장이 280에서 315, 장파 파장이 315에서 380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국가자격 시험 보실 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장파, 중파, 단파를 물어보는 문제가 왕망 출제가 되고 있고요. 10에서 190나노미터, 200m 나노미터까지는 만약에 그 자외선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정말로 몸에 안 좋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구의 대기권에서 자동으로 흡수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광선은 단파라고 해봐야 200에서 280나노미터, 장파라고 해봐야 315에서 380이다. 이 숫자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액선은 실은 마이너스 2승 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까지 그러니까 파장이 점점 더 짧아지죠. 짧아지는데 이 액선 형광 분석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회절분석기나 형광 분석기를 통해서 보석의 산지구별, 보석의 성분분석, 다이아몬드와 유사 다이아몬드의 간별, 여러 가지의 특수 기자재로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요즘에는 이 액선 판독을 통해서 양식 진주에서 여러분들이 천연과 천연이 아닌 것을 구별할 때 진주의 판별이 액선 판독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또 해수와 담수, 우리가 해수라고 하는 건 바닷가에서 산출되는 조개에서 진주를 얘기하는 거고 담수는 민물에서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가치적으로 보면 해수 진주를 훨씬 좋은 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주도 이제 우리 유사포석 씨한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천연 진주와 양식 진주와 모조 진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요. 천연 진주는 말 그대로 내추럴 펄, 양식 진주는 콜처드 펄, 모조 진주는 이미테이션 펄. 근데 콜처드 펄, 양식 진주에서 다시 바닷가 진주냐, 민물 진주냐. 그래서 보통 이제 세 펄이라고 얘기하죠. 해수 진주. 그 다음에 담수 진주는 프레시 워터 펄. 그래서 담수 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용어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액선을 이용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검사들을 할 수 있어서 요즘 이제 보석감별 특수기자재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이 사진은 액선 투시기에서 이제 진주를 감별하는 거고요. 진주층이나 진주핵의 구조를 판별해서 이게 천연인지 진주층이 있는지 핵이 있는지의 여부까지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사들이 이제 진주감별할 때 액수선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요. 애초에 액수선이 사용됐던 건 우리가 의료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됐었죠. 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그 파장들을 조절해서 보석감별 기자재로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감마선. 전자기 스펙트럼 영역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에너지가 높은 그런 영역을 형성하는 게 이제 감마선이고요. 이 감마선을 이용해서는 이 금속 내부의 결함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조나 주제품들 금속 내부가 제대로 밀도 있게 만들어졌냐를 이런 감마선을 통해서 이제 검사할 수도 있고 또는 다이아몬드에서 다이아몬드의 색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감마선을 조사시켜서 우리가 이 보석의 색깔을 향상시키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노출이 되게 되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이 감마선을 조사해서 색깔을 변이시킨 보석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온도나 외부 환경에 따라서 원래의 색깔로 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열처리를 통해서 안정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처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처리를 하게 되면 바뀌어진 색상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감마선에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중에서는 많이 유통되는 다이아몬드 중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나 그린 계열들은 주로 방사선 처리를 해서 색상을 변이시킨 그런 다이아몬드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블랙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원래 블랙이 아니고 처리를 해서 바뀌어진 그런 다이아몬드들이 왕왕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에서는 입자의 단위는 광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빛이 발광하게 되면 어떤 빛을 받았을 때 확 빛을 바라는 것들을 형광, 플로레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어떤 빛이냐? 자외선을 비췄을 때 나타나는 형광을 우리가 플로레센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광은 자외선을 비춘 다음에 형광이 나타났습니다. 형광이 나타났는데 광원을 딱 제거하게 되면 이 빛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정 시간 동안 빛을 머금고 있는 상태 그런 빛의 현상을 인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인광 현상이 나오는 보석이 바로 오팔입니다. 그것도 화이트 오팔, 천연입니다. 그래서 천연 화이트 오팔을 검사할 때는 자외선 검사를 통해서 인광 반응을 보게 되면 다른 검사를 굳이 안 해도 천연 화이트 오팔임을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광이 아닙니다. 인광 현상이 되는 거. 형광은 빛을 바랬을 때 바라는 거고요. 인광은 광원을 제거한 후에도 빛을 잠깐 동안 머금고 있는 상태를 인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동성은 전자기파나 빛의 반사나 빛의 굴절이나 빛의 회절이나 빛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파동성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골과 마루를 형성하면서 단일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기도 하고요. 수평 방향으로 진동을 하기도 하고요. 각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석학적 간별기구를 만들어내고 그런 빛의 진로와 빛의 특성에 따라서 또 보석을 연마하게 되고요. 또 그런 빛이 연마된 보석에 진행하면서 훨씬 더 아름다움을 배가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빛의 성질은 중요하다. 이 선택적 흡수는 우리가 어떤 파작이나 색이 때에 따라서 일부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색은 우리가 백색으로 보여지는 건 모든 빛을 다 반사하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전부 다 흡수를 하게 되면 새카맣게 보이는 거고요. 거기에 모두 투과가 되게 되면 무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거기에 반사되고 남은 잔류 색깔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 물체의 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장 자체가 모두 반사되기면 하얗게 보여지고 다 흡수되면 흑색이고 투과되면 백색이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상으로 바로 자연광이 전부 반사되게 되면 하얗게 보이고 이 빨강만 반사되면 빨갛게 보이는 거죠. 파랑만 반사되면 파랗게 보이는 거고 다 흡수되면 뭐라고요? 블랙, 흑색이 되는 거고 투과되면 무색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비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흡수에 의해서 적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보석 중에 하나고요. 이 산화크롬이라고 하는 그 성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커런덤이라고 하는 것은 AL2O3라고 하는 산화 알루미늄이 이 바로 이 커런덤이 만들어지는 주 화학 성분입니다. 거기에 크롬이라고 하는 발색 원소가 들어가면 이 크롬이 빛의 선택 흡수에 따라서 청록색 파장만 일부 남겨놓고 적색을 반사시키니까 적색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롬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게 되면 루비라고 하는 보석 안에 크롬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게 되면 훨씬 더 붉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산 루비 산지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미얀마산 루비가 크롬이 풍부하다고 하는 건 붉은 색깔의 색조가 아주 잘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크롬이 덜 들어가고 태국산이나 타산지처럼 철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좀 어둡게 보이거나 적색이 좀 약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에서 주로 쓰여지고 있는 전위원소는 8가지입니다. 그래서 티타늄이나 바나디움, 크롬, 망간, 철, 코발트, 니켈, 구리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끔 이런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암기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공부할 때 티바크망, 철코, 니구 앞자만 이렇게 따서 티타늄, 바나디움, 크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가 티타늄이 예를 들어서 철 성분과 섞이면서 청색의 발색 원소, 바나디움이 변색을 나타내는 발색 원소로 또 크롬은 적색이나 녹색을 나타내는 발색 원소로 망간 같은 경우는 핑크색 계열들, 오랜색 계열들의 발색 원소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코발트, 청색이나 녹색,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는 황색, 또 엷은 청색, 철 같은 경우도, 구리 같은 경우도 약간 녹색이나 청색에 관여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전유 원소들이 보석에서 색을 나타내는 원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발색 원인 중에서 화학적 불순물에 의한 경우는 순수할 때는 무색입니다. 순수할 때는 무색인데 우리가 커런덤에서 우리가 AL2O3만 100%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보석이 되나요? 무색의 사파이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소량이라도 크롬이라고 하는 발색 원소가 들어가게 되면 적색의 루비, 철이나 티타늄이 들어가게 되면 청색의 사파이어, 철만 들어가게 되면 황색의 사파이어, 이런 식으로 불순물에 의해서 발색이 나타나는 그런 원인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합구조에 의해서, 원자들의 결합구조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흑연 같은 원자 구조는 둘 다 탄소입니다. 둘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제가 저번 시간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죠. 흑연 같은 경우는 가로 방향으로 굉장히 긴 탄소 원자 결합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경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발색 원인에도 이 결합구조가 일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등거리, 똑같은 길이로 0.154나노미터로 같은 거리로 탄소 원자가 배열돼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흑연 같은 경우는 긴 방향은 0.3, 좀 짧은 방향은 다이아몬드의 오히려 0.154보다도 짧긴 합니다. 대신 이런 왜곡된 구조 때문에 어떤 보석은 검은색의 흑연으로 보석이 아니죠. 흑연이죠. 물질이고 어떤 것은 무색의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광학적 효과에 의해서 발색 현상이 나타나는 건 이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진주 같은 경우는 진주에서 나타나는 그런 오리엔트의 효과가 색을 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특수효과에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진주에서 나타나는 무지갯빛 광택을 우리가 일명 오리엔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보면 화이트, 실버 화이트, 화이트 핑크, 핑크 이런 식으로 바디 칼라들 순수하게 진주의 몸에서 나오는 칼라들입니다. 그 성분에 의해서 광학적 효과가 나타나고요. 이 밖의 오팔이나 파일라이트 이런 애들도 발색 원성이 광학적 효과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내포물에 의해서 색이 나타나는 경우 지금 보여지는 보석은 어벤츄린 쿨츠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이 어벤츄린 쿨츠는 이 보석 안에 녹색의 운모 내포물이 방향성 있게 배열되어 있는 게 이 보석의 특징이고요. 이 운모 내포물이 이 밀양의 크롬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녹색을 나타내는 데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포물이 발색 원인이 되는 거고 자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수정도 자수정 안에 래프트 크로사이트나 게타이트라고 하는 내포물에 의해서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원인이 되고요. 터키석의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 거북이 등껍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라인들 모스 아게이트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입기상의 내포물 때문에 보석의 색깔이 결정이 되고요. 덴드릭틱 아게이트라고 하는 건 보석 내부에 아게이트 내부에 나무가 이렇게 몇 그루 서 있는 것처럼 또 그 나무의 색깔이 또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칼라에 따라서 덴드릭틱 아게이트 색깔이 또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침수정은 제가 저번 강의 시간 때 루틀레이티드 쿼치라고 하는 보석이라고 아마 수업을 잘 들었던 분들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 루틀레이티드 쿼치는 보석 내부에 침상 내포물이 주로 루티린은 황색을 띄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석을 보면 내포물에 의해서 노랗게 보이는 그런 효과들. 그래서 이러한 보석들은 내포물에 의해서 색을 나타내는 그런 원인이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덴드릭틱 아게이트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펜던트에서 아주 정말 나무 이끼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되고 있고요. 침수정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정말 노란색의 내포물이 들어가 있어서 무색이지만 색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인이 되는 게 바로 내포물에 의한 발색 원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리적 효과, 코팅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보석이 산출되고 나서 연마 전에 처하는 그런 일종의 처리 방법이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팅이나 염색이나 가열이나 방사선 처리나 확산 처리. 대신 여기서 가열 처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천연에 근접해서 우리가 천연석 안에 처리석 했던 거 기억나시죠? 순수 천연석과 처리석의 범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히팅 열처리하는 이 가열 처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천연으로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코팅을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방사선 처리를 하거나 방사선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만 확산 처리를 하는 것들은 처리석으로 규제하고 천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이제 확산 처리 같은 경우는 이 사파이어에서 주로 많이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파이어 1강의 공부를 할 때 이 게오다 사파이어라고 하는 거 스리랑카산 유백색으로 나오는 그 사파이어입니다. 이 유백색의 사파이어를 우리가 이제 깎아 놓고 거기다가 이 확산 처리를 해서 파란색의 딥션 트리트먼트 사파이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보석의 이름은 확산 처리 사파이어. 천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중에도 상당히 많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천연 사파이어나 천연 루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좀 대용석의 개념으로 대신 사파이어의 칼라를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사파이어의 칼라를 느껴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확산 처리 사파이어가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됐고요. 몇 년 전부터는 벨륨으로 처리한 오렌지색의 사파이어도 세계 시장에 유통이 됐었습니다. 거의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부 유통이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천연이 아닙니다. 처리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만약에 간별 결과를 보게 되면 벨륨, 철이, 사파이어 이렇게 기재하는 게 맞게 되죠. 그 다음에는 염색. 비치 같은 경우는 사실 원석으로 산출될 때부터 균일하지 못한 색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백색에 가까운 것과 녹색이 막 섞여 있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배추 생각하면 배추 하얀색 속살 부분과 예를 들어서 끝 부분에 녹색 때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비치 원석이 뭐 그렇게 나오면 이 백색의 부분을 우리가 레오작품이라고 하는 유기물질, 녹색의 유기물질입니다. 그걸로 염색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작품은 고원에서 하게 되면 타버리고요. 저원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서 색상을 개선시킵니다. 염색, 처리, 제이다이트 이렇게 붙이는 게 맞죠. 천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라피스 라줄리 같은 경우도 백색의 내포물 때문에 허옇고 파란 것들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보일 때에는 인위적으로 염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라피스 라줄리는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쓰여왔던 대표적인 보석 중에 하나고요. 또 벽화를 그릴 때 청색의 염려 대용으로 라피스 라줄리를 가로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균일하지 못한 색깔을 나타내서 염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매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을 면봉에다 살짝 묻혀서 보석을 살짝 닦아보게 되면 청색의 염려가 묻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묻어나오면 염색 처리, 라피스 라줄리, 염색 처리, 청금석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림이 이제 바로 가열 히팅 처리입니다. 원석을 저렇게 도가니 안에다 넣고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온도가 조절한 저 머신 위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열 처리를 하게 되고 다시 끊어서 분리하게 되면 열 처리 과정이 끝나는데 예전에는 이런 기계에서 열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도가니 같은 걸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원석을 집어넣고요. 또 원석이 고열, 보통 한 1200도에서 1600도까지 온도를 높이게 되니까 그 온도에 의해서 균열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열을 하기 전에 커런덤의 표면에다 보락스나 이런 것도 유리 물질로 코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열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루비 원석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루비가 자체적으로 균열이 있게 되면 그 보락스가 녹으면서 내포물로 들어가게 되고 흔적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보석의 내포물로 관찰되면 처리석으로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 처리 과정이고요. 이래서 다음 발색 원인에는 방사선을 이용한 그런 발색 원인이 있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저렇게 블루 계열의 다이아몬드로 색을 향상시키는데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방사선 처리된 다이아몬드는 이후에 열 처리를 통해서 조금 안정적인 색깔로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갑자기 높은 온도를 받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색깔이 원래 색깔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주의가 요하는 거기에다가 블루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맑은 색깔이 아니고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드는 게 방사선으로 처리된 다이아몬드의 특징이 되겠고요. 역그림은 진주의 방사선 처리입니다. 우리가 진주 안에 들어가 있는 핵을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블랙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블랙으로 만들었을 때 핵이 어둡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색깔 자체가 어두워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한동안 국내 시장에서도 이 방사선 처리 진주가 유통이 좀 꽤 많이 됐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자정 노력과 범사 방법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사실 소기구 판매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방사선 처리를 통해서 다이아몬드나 진주의 외관을 개선할 수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게우다 사파이어 우리가 스리랑카산 유백색의 사파이어를 고온과 염려를 이용해서 확산 처리를 시키게 되면 첫 번째 그림이 바로 그 침적, 침핵 실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외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선 부분에 색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확산 처리된 사파이어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이것만 나오면 왜냐하면 우리가 천연 사파이어는, 천연 사파이어 특히 블루 계열은 색의 농담이 나타나거나 직선적인 색대가 나타나거나 각진 색대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육각진 색대가 나타나는 게 색대들이 다 직선적이에요. 이게 이제 그 천연 사파이어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확산 처리를 하게 되면 면에는 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능선의 색이 좀 더 짙게 보여지고 보석의 가장자리가 굉장히 어둡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대신 그냥 직접 보는 것보다는 침핵 실험, 물에다가 넣어놓고 보거나 아니면 광원에다가 종이를 한 장 깔고 위에서 보게 되면 빛을 좀 확산시킨 상태에서 보게 되면 명확하게 이 표면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륨 처리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오렌지 색깔로 변화시키는데 벨륨을 사용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벨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워낙 낮아서 XRF라고 하는 액선 회절 분석기, 형광 분석기에서도 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벨륨 처리된 사파이어를 검사하려면 파괴 검사가 요즘 많이 쓰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구는 LAICMS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 보석의 표면을 레이저로 녹이고요. 그 녹여서 나온 잔륨물을 성분 검사해서 벨륨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들어가면 벨륨 처리 사파이어, 안 들어가면 내추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LAICMS라고 하는 기구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반적으로 보석을 감정하는 감정원에서 그걸 보유하고 있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요. 국내에는 단체로 구비되어 있는 기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말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벨륨 처리의 유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색을 이루는 요소, 우리가 색을 이루는 요소는 색상, 채도, 명도 아니면 색도, 채도, 명도 색도는 우리가 휴라고 얘기를 하고요. 채도는 saturation, 명도는 tone 색이라고 하는 건 색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그러니까 적색, 청색, 녹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명도라고 하는 건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죠. 그러니까 완전히 백색에서 완전히 흑색까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명도고요. 채도는 색의 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색의 맑고 탁한 정도, 맑게 되면 색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 색을 이루는 요소는 지금 먼세르 색 입처 3도표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수직이 이제 명도고요.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색상과 색의 채도에 따라서 색을 이제 우리가 분류하는데 보석은 평면적인 색상이 아니고 3차원적인 색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색을 보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또한 반사되거나 산란되거나 회절되거나 간섭되는 빛들 또 내부 전반사되거나 아니면 분산을 일으킨다거나 이래서 오히려 색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게 보석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석 종류 중에서 색에 따라서 자색보석이라고 하는 건 이 보석의 화학성분 안에 발색 원소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자색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셜 타이트 간시나 로도크로사이트 우리가 보통 MNCO3 그러면 MN이라고 하는 망간성분 때문에 이런 컬러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로도나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화학조성 성분 안에 색을 나타내는 발색 원소가 들어가 있게 되면 자색보석. 순수한 상태에서 만약에 무색인데 불순물에서 색을 나타내면 타색보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구리 같은 경우도 말라카이트라든지 터키석이라든지 크리소콜라라든지 구리 성분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 색 때문에 녹색이나 공청색이나 이런 색깔을 나타내는 발색 원소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색의 전유원조 중에서 티타늄, 바나듬, 크롬, 망간,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이러한 원소들이 원래 성분에는 없었는데 불순물로 합쳐지면서 색을 나타내게 되면 타색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라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 보석을 구성하는 원자예부가 없거나 결정구조가 뒤틀려서 그런 구조적인 결함 상태로 있는 걸 칼라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방사선이나 열대 매 그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칼라센터가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보석은 지금 화면에도 있지만 토파지입니다. 왜? 토파지라고 하는 보석은 방사선 처리하고 열처리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칼라센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섭색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이 만났을 때 서로 더해져서 보강이 되거나 아니면 서로 소멸시켜서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상대편이 잘 되는 거를 힘을 합쳐서 더 잘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상대편이 안 되는 걸 더 내려뜨려서 없어지기도 할 수 있는 걸 간섭이라고 얘기하는데 간섭색은 주로 이제 서로 다른 층들이 만나면서 거기에 빛이 통과할 때 상세 작용을 일으키거나 소멸 작용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에서는 레브라돌아이트 펠드 스파에서 나타나는 그런 간섭색입니다. 이런 특수 효과를 우리가 레브라돌의 쓴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수 효과입니다. 약자로는 L이라고 쓰는데 나중에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한번 나온 김에 제가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빛의 회절 현상은 빛이 원래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뒤쪽 방향으로 꺾여지면서 돌아들어가는 현상들은 회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회절 현상을 나타내는 보석 중에 하나가 오팔. 그런데 이 오팔은 우리가 예전에는 내부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자현미경을 우리가 개발하고 사용하면서부터 오팔의 내부 입자를 지금 그 옆에 보여지는 게 2만 배로 확대한 오팔의 내부 입자 구조입니다. 시대카 규소 입자가 굉장히 조밀하게 쫙 배열이 되어져 있고요. 그 조밀한 구조의 빛이 반사되다 보니까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빛들을 우리가 회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회절 현상 때문에 오팔을 움직이게 되면 오팔의 전체 표면에서 무지갯빛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무지갯빛이 바로 유색 효과, 플레이오브 칼라라고 하는 오팔의 특수 효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유리프리즘을 많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프리즘에다 빛을 비치게 되면 빨, 주, 노, 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의 색깔로 분리되는 것들 그러니까 백색광원이 무지개 색깔로 분리되는 현상을 분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분산이 중요한 이유는 분산도는 분산의 차이의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색과 보라색 맨 마지막에 걸려있는 색들의 굴절률의 차이를 분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산도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석에서 무지갯빛이 현란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분산도가 굉장히 높은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이렇게 연마한 상태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 백색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무지갯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게 다이아몬드의 측면 부분에서 기울어진 경사면을 통해서 빛이 분산이 되게 되고 그런 무지갯빛이 현란하게 나오게 되니까 훨씬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지금 분산이 나타나는 지역은 이 다이아몬드의 상부의 어깨 부분입니다. 기울어진 경사 부분 쪽 그래서 빛이 올라오게 되면 이런 기울어진 경사면을 통과할 때 빛이 분산이 되게 되고요. 지금 이제 실제 다이아몬드 사진에서는 푸른빛, 노란빛 약간 그런 색감들이 조금 느껴지시죠? 그래서 코너 부분들 기울어진 부분들 평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고요. 기울어진 부분에 빛이 나올 때 이 다이아몬드, 원형의 다이아몬드로 치면 가장자리 부분에서 이런 무지갯빛이 나타나는 걸 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디스퍼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파이어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고요. 분산도가 높은 보석 이것도 나중에 우리 보석감정사 필기시험 볼 때 조금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도가 제일 높은 보석이 뭐냐 합성 루티라고 하는 보석이 0.330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그러니까 이 루티라고 하는 보석을 딱 보면 무지갯빛이 확 돌아요. 노랗게 보이면서 막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0.044 다이아몬드는 하나 기억해두실 만하죠. 다이아몬드와 우리가 항상 비교할 수 있는 게 이 다이아몬드의 유사석 합성 큐빅 지드코니아잖아요. 이 큐빅 지드코니아는 0.060입니다. 그래서 큐빅과 다이아몬드를 같이 놓고 비교하게 되면 오히려 때로는 큐빅 지드코니아가 무지갯빛이 더 화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우리가 이제 많이 감별하고 감정하다 보면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갑고 깨끗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합성 큐빅 지드코니아는 약간 무지갯빛은 현란하지만 차갑지 않은 그래서 약간 좀 유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이제 감각적인 부분 또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분산도는 적색과 자색의 굴절률의 차이를 분산도라고 한다. 자 휘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블리언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블리언시는 빛이 보석의 내부에 전반사돼서 다시 상부로 나타나는 백색광의 총량을 우리가 휘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게 되면 상부의 빛이 통과돼서 보석의 내부에 반사되는 게 다시 위쪽으로 나오죠. 이런 백색광의 총량을 얘기합니다. 기울어진 부분으로 나오게 되면 뭐가 돼요? 디스퍼전, 분산, 파이어가 되는 거고 다이아몬드의 가장 넓은 면에서 위쪽으로 나오는 백색광의 양을 블리언스라고 하는데 이런 휘강성이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다이아몬드가 잘 깎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프로포션, 균형 상태가 다이아몬드가 이쁘게 잘 깎여야 되는 거고 또 다이아몬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예를 들면 수정이라고 하는 보석을 다이아몬처럼 똑같이 깎았다고 해서 다이아몬드처럼 휘강성이 나타나진 않아요. 거기에다가 그 보석의 굴절률, 또 그 보석의 투명도에 따라서 휘강성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색광의 총량을 우리가 휘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스퀘어 에메랄드 컷에서 표면 가장 넓은 면에서 올라오는 백색광의 총량을 우리가 휘강, 블리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섬광, 우리가 센틀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섬광은 보석의 작은 소평면에 빛이 반사돼서 반짝반짝거리는 현상을 슨틀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조건이 좀 필요해요. 면이 일단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 보석이 움직이거나 광원이, 빛이 있어야 되겠죠? 빛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가 막 보면서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이 센틀레이션은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반짝반짝반짝 여러분들이 가끔가다가 거울로 이렇게 딱 비추면 반짝하고 반사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석의 작은 면에서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센틀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석의 가장 넓은, 다이아몬드의 가장 넓은 면에서 나오는 블리언스 또 측면 쪽에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나오는 디스퍼전, 파이어 그 다음에 보석이 움직이거나 소평면 반사에서 나타나는 센틀레이션 이 세 가지가 잘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잘 깎고 굉장히 커팅이 좋은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우리가 보석의 색을 판별할 때에는 보통 보석간별론에서도 외관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석의 색을 판별을 해요. 항상 보석의 색은 명사 단위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 명사 단위에서 한국의 색깔 표현은 항상 주색이 뒤로 갑니다. 이중 색깔일 때는. 그래서 황록색 그러면 황색감을 가진 녹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녹황색 그러면 녹색감을 가진 황색이다. 다만 영어로 표현할 때는 많이 들어가는 색이 대문자. 조금 들어간 색이 소문자. 그럼 옐로우시 그린이다 그러면 Y자는 소문자고 그린을 대문자로 하게 되면 약속이 되는 거죠. 이런 원칙에서 색깔을 표현하고요. 모든 색의 약자는 한자로 표기하는 게 원칙인데 한자가 중복되는 색깔들이 있잖아요. 블루나 블랙이나 브라운 이럴 때에는 가장 좋은 칼라만 한 글자를 씁니다. 그럼 블루, 블랙, 브라운 그러면 블루가 가장 좋은 색깔이잖아요. 블루만 B예요. 블랙은 BL, 브라운은 BR. 그럼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그린, 그레이. 그린이 더 좋은 색깔이죠? 그러면 G. 그레이는 GR.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플, 핑크. 이건 조금 많이 혼동되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핑크가 더 좋은 색이 아니라 퍼플이 더 좋은 색입니다. 적색감을 더 많이 갖고 있고요. 퍼플이 P, 핑크는 P. I라고 약자를 써주면 색은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렇게 색을 보고 나면 그 보석이 얼마만큼 빛이 잘 투과가 되는지에 따라서 투명도, 트랜스퍼렌스라고 하는 투명도를 검사하게 되는데 투명도는 다섯 단계로 우리가 구별합니다. 투명, 아투명, 반투명, 아반투명, 불투명. 그래서 이 약자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트랜스퍼렌트, 그 다음에 세미트랜스퍼렌트, 트랜스루센트, 세미트랜스루센트, 그 다음에 오페이크. 그래서 TP, STP, TL, STL, O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투명도는 보석에 투과되는, 보석을 지나가는 빛의 양과 질의 총량을 투명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명은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깨끗하게 보이는 걸 우리가 TP, 여러분들 약자로 기억해 주시고요. 투명, 대신 여기서 지금 펜라이트를 보석에 비추고 있는데 항상 펜라이트의 광원의 크기는 보석보다 작아야 됩니다. 펜라이트의 전국 크기가 이만하고 보석이 이만하면 보석 사이드를, 보석을 통과하는 빛도 다 올라오겠죠. 그래서 항상 보석보다 광원의 크기가 더 작아야 돼요. 그것만 지키면 투명도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명, 그리고 세미트랜스퍼렌트, 아투명. 조금 희미하게 글자가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 트랜싱 페이퍼에다 이렇게 놓고 글자 이렇게 베끼는 것처럼 그 정도가 되는 것들이 바로 STP라고 하는 아투명이고요. 반투명은 글자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빛을 비춰보면 빛이 뽀얗게 머금는 정도를 트랜실루센트. 그다음에 STL은 저렇게 보석의 형태가 반구형, 캐버션 형태일 때 반구형이게 되면 가운데 부분의 높이가 높겠죠. 이 높은 부분은 불투명. 가장자리 부분만 약간 트랜실루센트처럼 빛이 투과되게 되면 세미트랜실루센트다. 그래서 우리가 STL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빛이 가장자리만 살짝 들어가는 정도. 그리고 불투명은 오페이크.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다섯 단계는 보석 간별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석의 광택은 우리가 보석 공부할 때 각각의 보석하면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할 거라서 오늘은 조금 광택에 대한 개호만 말씀을 드릴 텐데 광택은 보석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과 질이다. 그래서 루스터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보석의 굴절률, 그 보석의 연마 상태에 따라서 광택이 결정됩니다. 굴절률이 높으면 높은 보석일수록 광택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보석 중에서 철자가 들어가는 친구들. 적철석, 황철석.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타이트나 파일라이트 이런 보석이 광택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광택을 우리가 금속, 철. 그러니까 금속 생각나시죠? 바로 메탈릭 광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 지금 해마타이트의 금속 광택. 그 다음이 다이아몬드에서 나타나는 애더먼틴, 금강강택. 그리고 스피디나 지르콘이라고 하는 보석에서 나오는 아금강강택. 서브 애더먼틴. 그래서 서브 애더먼틴까지는 우리가 쓰는 굴절률에서 측정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보석의 유리광택. 오팔의 아율광택. 그 다음 비치의 지방광택. 그리고 호박의 수지광택. 견사광택까지 이런 광택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택을 지나고 나면 보석의 빛이 반사되면서 약간 실크의 표면을 보는 것처럼 쭉 퍼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이제 실키, 윤희라고 표현하고요. 주로 타이거자이나 혹사이 같은 보석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펄리라고 하는 것은 진주의 표면에서 이렇게 윤희 쫙 흐르는 것처럼 문스톤의 표면에서 문스톤이라고 하는 보석의 아들라레센스라고 하는 특수효과를 얘기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또 펄리라고 해서 씬 효과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천연유리에서도 씬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옵시디언 종류가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걔도 그 씬 옵시디언도 표면에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는 빛의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총칭해서 씬이라고 하는 윤희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바로 이 에이 그림이 이제 씬 옵시디언에서 표면에 나타나는 그런 약간 반짝이는 느낌 그리고 이 문스톤에서는 뭐가 이렇게 달무리가 좀 이렇게 쫙 퍼져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그 굴절은 제가 이제 명확하게 정리만 오늘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굴절이라고 하는 건 빛의 광학적 밀도가 서로 다른 매진을 통과할 때 빛이 꺾이는 것을 이제 굴절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그림에서도 물속에 넣었을 때 이 스틱이 기울어진 걸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굴절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하나로 꺾이느냐 두 개로 꺾이느냐에 따라서 단굴절 이중굴절 이렇게 나타내고요. 지금 우리 그림에서는 이 더블링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두 개로 분리되기 때문에 이중굴절 더블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굴절은 임계각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임계각의 정의는 보석에서 반사도 하지 않고 굴절도 하지 않는 그 살각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떤 보석이 어떤 각도로 들어올 때 굴절하거나 반사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걸리는 게 임계각이고요. 임계각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보석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숫자는 낮습니다. 하지만 보석은 우리가 입체잖아요. 이렇게 입체인 상태에서 내부 전반사가 되게 되면 입사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나중에는 반사되는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임계각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보석이 더 휘강성이 높을 수 있다. 이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바로 다이아몬드의 임계각 24.5도 임계각 수정의 임계각 40.3도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빛의 영역은 수정이 훨씬 높지만 나중에 보석의 밑부분에서 두 번의 반사를 통해서 오히려 손실되는 빛은 수정이 훨씬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쪽으로 반사되는 건 다이아몬드에 반사되는 빛이 훨씬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 전반사는 휘강성을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석 내부에 반사돼서 내부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휘강성, 내부 전반사가 좋다는 얘기는 위쪽으로 빛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블레이언시, 휘강성이 높다. 그래서 임계각에 따른 굴절과 반사를 다이아몬드, 스피넬, 수정.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24.5와 수정의 40.3도를 비교하면 수정이 임계각,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더 반짝거려야 될 것 같지만 입체적인 보석의 내부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다이아몬드가 더 반짝거린다. 그래서 이 굴절과가 임계각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결국 임계각이 작다는 얘기는 보석이 그만큼 더 반짝거린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최고 상층부에 있더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굳이 기억한다 그러면 수정의 24.5도와 수정의 40.3도 정도가 비교가 좀 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이 보석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한 방향으로 굴절되게 되면 싱글 리플렉션, 단굴절, 또 두 개로 갈라지게 되면 이중굴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단굴절과 이중굴절의 상황을 확인하는 게 바로 이 굴절계가 되고요. 굴절계는 제가 표현상 이렇게 우리 보석학 일반화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석 간별론에서 자세하게 굴절계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석 상태의 가장 연마가 잘 된 부분을 헤미실린드에 올려놓고 접체극을 사용해서 보석의 굴절율을 측정하게 되면 그 보석의 종류를 판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강 수업에서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정의와 또 우리 자외선의 장파, 단파 그리고 색을 구성하는 색상, 명도, 채도 그리고 간섭이나 회전현상, 분산 그리고 광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절에서 단굴절, 복굴절 이런 빛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색과 관련된 빛과 관련된 모든 이론적 내용을 한번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보석의 광학성까지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빛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보석을 어떻게 연마하고 깎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음 4강에서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강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강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강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